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생명양식은 열한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오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안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합의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안몬 자선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솔로몬의 기록들은 참으로 교훈적이었고 은혜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한기상 3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왕국이 누렸던 평화와 번영을 묘사하였고 또한 그의 지혜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기와 영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여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주변국들과 동맹적 차원에서 정략결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국제적인 위상은 그가 취했던 후궁과 첩의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작은 나라나 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원했을 것이고 이러한 관계는 그들이 보낸 왕족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의 국적과 종교가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이들의 종교에 대한 솔로몬의 관용과 동화가 더욱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후궁과 첩들의 영향으로 그들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성전 건축이 솔로몬 경건의 절정으로 제시되었듯이 이방신들을 위해 건축된 이 산당들은 이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며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고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떠나는 길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돌려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잠원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마 솔로몬은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 외교를 더 잘하기 위해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들의 조언들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도 주님보다 그 이유들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아멘으로 화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말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소유했던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기에 어리석게도 지혜롭지 못한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타락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수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솔로몬에게 이런 말련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히 여깁니다 이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스스로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죄 앞에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주